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요즘 들어서 저희 사랑하는 아들이 반항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뭘 시키면 이렇게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잘 들었는데 아직 4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제가 뭔가를 시켜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저를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설마 나 false 하는 거야? 아빠, 나 지금 이거 억지로 시키는 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웃기기도 하고 아, 벌써 이만큼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웃어 넘겼더니만 이제는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런데 제 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조금 섬긴다고, 먹사로 헌신했다고 그 알량한 작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궁 저렇궁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작은 반항을 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이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네가 무언가 뜯어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앞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이 세미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바울과 같이 자신이 받은 사명을 충심다에 살아내었던 사람도 많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삶에 대하여서 연구하고 설교하고 읽고 그 삶을 따르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회중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제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작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모습 속에 본인이 가야 할 그 길 가운데에 목숨까지도 내어 던져야 할지 모른다는 비장암마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본문 24절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로 그는 이 먼 길을 목숨 걸고 달려왔고 또 목숨 걸고 그 길을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결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것이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사명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현재 맡고 계신 현재 사역을 떠올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내가 나서지는 못하고 있지만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 어떤 일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사명이라는 것을 잘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명은 한자로 불일사의 목숨명자를 쓰다군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부리기 위한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부여받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라틴어로는 미시어 영어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라고 쓰는 그 단어입니다. 이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사명이란 내가 하나님께 이 땅을 사는 목적으로 부여받은 그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사명을 큰 의미와 그리고 또 작은 의미로서의 사명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큰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시죠. 첫 번째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라는 명령, 곧 전도와 선교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육의 사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저희가 설교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그리고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게 만드는 교회의 사명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이 대사명을 잘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 개인 개인에게 주시는 나의 사명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달라스로 불러서 이 세미안 교회에 오늘 앉혀놓으시고 준서가 이것을 네가 하여야 한다. 이 대사명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개인 개인에게 주시는 또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의 내 삶 가운데서 이뤄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은 세미안에 와있는 그 이유, 그 목적, 그 사명이 있으신 겁니다.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사명을 찾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명을 찾으시기만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명을 찾으셔서 그 사명 향해 달려가고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굳게 설고 또 결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은 내가 원한다고 그것을 결정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사역을 결정하고 사인업을 하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대한 오용인 것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들을 믿고 간섭하지 않는 것은 부모들이 이 아이가 알아서 잘 커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아이들을 놓아두는 부모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들, 딸로서 자라가도록 우리를 믿고 기대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내 삶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내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믿고 맡겨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알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22절에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또 24절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흡족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바울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분별해내어서 그것을 실천하여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사명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내 생각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죠?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인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나 스스로 계속 계속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명은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좋건 싫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교사의 자리에서 섬기고 계십니까? 찬양대에서 섬기고 계세요? 식당에서 섬기고 계세요? 목장에서 섬기고 계세요? 그 어느 자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 기도 중에 내 귓가에 속삭여주신 말씀 찬송 가운데 내 마음간대 부어주신 부담감 삶 가운데 인도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해내어서 그 역사의 현장 그 은혜의 현장 그 능력의 현장 그 부르심의 현장 그곳에 내가 뛰어들어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리고 주시는 사명 모두 이뤄내시는 이뤄내는 여러분들이시길 추천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질 때에 내가 해야 할 것은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되게 충성되어 그 자리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내 삶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 닿을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에게 마음을 다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사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좋은 만큼만 합니다. 그렇죠? 내가 사역하다가 조금만 틀어지면 아니 내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 여기서 이 고생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쉽게 돌아선다는 거예요. 조금만 사역이 힘들어지고 조금만 그 사역의 양이 많아지고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쉽게 나의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한 번 부여받은 사명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교육과 수업을 듣는 중에 어느 날 교수님이 한 백발의 할머니를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소개를 하는데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교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4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그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계시다고 저에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이 참 감동적이어서 제가 노트에 적어놓은 것을 제가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하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부족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교사로 부듬 받았을 때에 정말로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사역이 중요하겠지만 저에게 주어진 이 사명 저는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로 잘했구나라는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청춘대에 시작했던 이 교사의 직분 내려놓지 않고 이 할머니가 되어서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가르쳤던 아이들이 성장하고 대학을 가고 교사가 되고 그 교회 중직이 되는 것을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분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팀키드에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방에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봉사도 하시고요. 목장에서 목자로 헌신하시고요. 교회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 그 자리에 서시기를 추천합니다. 아직 사명의 자리를 찾지 못하셨습니까? 찾으세요. 그 사명의 자리는 사실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굳이 외면해 왔던 그리고 마음 한편에 부담으로 자리 잡아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 일깨워 주시는 그것 그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때를 부리면서 안 하고 있는 그것 아마 우리 모두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하기 싫을 뿐인 거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자의 길이 항상 세상적인 성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항상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항상 축복의 길이어야 하고 그 길이 꼭 성공의 길이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민도 고난도 없는 탄탄대로를 나는 걸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져도 아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벼 이러고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축복이 함께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꽤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하더라도 바울은 그가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길 가운데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따라가는 그의 길 앞에 엄청난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뻔히 알고도 뻔히 그것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길이니까 우리가 사명을 따라 고난이 있던 아픔이 있던 슬픔이 있던 핍박이 있던 상관없이 그 길을 묵묵하게 충성되이 계속해서 가야 하는 이유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길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현실에 흔들리십니까? 고민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의 시선을 맞추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여지없이 유혹에 무너집니다. 마음 졸이는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으니 이 땅의 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보살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 알더나는 그 마음을 지키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내 사명이 다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음 사명을 향해 전진하면 됩니다. 바울은 여러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적인 삶으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꽤 성공적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현재의 자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준서가 누구 누구야 하면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실 때에 기꺼이 먼지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이제는 예루살렘이다. 그곳으로 가라. 그런데 그곳에 가면 많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고생시켜 주셨으면 이제는 좀 좋은 데 가서 편하게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고생이었는데 너무한 것 아니십니까? 이렇게 대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이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문제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나보다 더 잘하고 나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찾아서 제자리 메꿔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이 답답한 저를 붙들어서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겠어요? 말도 잘 안 듣죠. 또 시킴은 잘 못해요. 거기다가 틈만 있으면 미꾸라지 같이 이 자리에서 빠져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잘난 적은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다가 이 사명 주시는 것은 내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에 잃어버린 목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 일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기회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본질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을 통틀어 이뤄내야 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에 우리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우리의 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인생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를 나로 만드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혹시 영화 포리스트 건포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제일 처음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늘을 이렇게 날라다니는 깃털이 나옵니다. 영화 처음을 보면 하늘을 이리저리 날라다니던 깃털이 그 유명한 벤치에 포리스트 건포도가 앉아있는 그 벤치에 와서 앉게 됩니다. 그리고 포리스트 건포도가 그 깃털을 주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진행이 되고요. 이러한 저러한 일이 있고 나서 맨 마지막의 장면에서 이제는 그가 아들과 함께 아들의 학교 버스를 기다리는 스쿨버스를 기다리는 그 길가에 앉아서 아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때 그 깃털이 이 책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영화의 깃털은 이리저리 날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포리스트 검프가 그렇게 했듯이 이리저리 흘러다니면서 살았던 것 같이 이 깃털이 그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리저리 흩날리며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겐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사역 가운데 계시다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든 어떤 풍파가 덮치든 누가 어떤 이야기로 나를 모함하든 어떤 힘든 일이 나에게 닥치든 버티십시오 이 땅을 바라보며 깃털같이 흔들 흩날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이곳에서 그 사명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버티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것이 나를 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 여러분들의 사명을 찾고 계십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목소리 혹시 지금까지 외면하고 계셨습니까? 내가 받은 사명 혹시 지금 그만둘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유혹이 많아서 혹시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태초에 그 아담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혁과 안목의 정혁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깃털같이 이 땅을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땅에서 하늘의 그 높은 길 걷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채넷팀 올라와 주시고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땅에서 먹을 것으로 걱정하고 마실 것으로 걱정하고 살아갈 것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태초부터 내가 했어야 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시는 우리 세명 권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마음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갈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헤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으시니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달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갈맹도 나를 붙들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도 운해요 또 쓸모없는 자를 세워주시고 다시금 나를 나되게 사명 또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주님의 그 음성 듣고 근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주님 그신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사는 제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저희 세미한 괴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사명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저 되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주님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주 주님의 영광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결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피해 이 자리에 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요 저에게 사명 허락하여 주신 것도 은혜요 잃어버린 내 삶의 목표를 찾아 회복해 하여 주심도 은혜요 저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저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한눈팔지 아니하고 충성되이 나의 삶 끝까지 이루어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세미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추구하나옵나이다 아멘